선생님, 저 타자 치는 법 좀 알려주세요. 웬일이야? 얘가 나한테 가르쳐달라는 것도 있네? 네? 요즘 컴퓨터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저만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. 좋아, 좋아. 어떤 거 배울래? 0타? 1타? 2타? 아, 한글 타자요. 여기 자판을 봐봐. 이건 두 벌씩 일하는 자판인데, 세 벌씩 일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쓰이니까 이 두 벌씩만 알아도 돼. 자음들은 왼쪽에, 모음들은 오른쪽에 있어. 그리고 얘네들은 쉬프트 키랑 같이 누르면 돼. 제가 아무거나 한번 쳐볼게요. 어, 내 이름 한번 쳐볼까? 잘했어, 땡구야. 이번엔 안녕하세요라고 써볼래? 음... 음... 안... 안... 안녕... 안녕... 하... 안녕하... 안녕하... их... 나... 나... 이때 나... 나... 나는... 그뚜... 나... ân... 나... 나... 나.... 나... 감 사 합 니 다 감사합니다. 음, 아주 잘하는데? 재미있어요. 컴퓨터로 타이핑할 땐 지금 배운 두 벌씩 자판만 알면 돼.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타이핑할 땐 두 벌씩도 쓰이고 천지인이라는 것도 쓰여. 선생님이 그냥 시범 좀 보여줄게. 학교 라는 단어를 치려면 여길 두 번 누르고 작대기 점 기역 근데 여기서 바로 또 기역을 누르면 기역으로 변해. 이럴 땐 다시 돌아가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돼. 기역 점 점 두 개 그 다음에 작대기 학교 음, 이번엔 너와 나 라고 쳐볼게. 잘 봐봐. 너 너 와 나 너와 나 대충 이해했어요. 세로로 된 작대기를 누르고 점을 누르면 아가 뜨고 점을 먼저 누르고 세로 작대기를 누르면 어가 뜨는 거 맞죠? 어, 맞아. 저는 일단 두 벌씩 자판으로 연습해야겠어요. 제 전화기는 완전 구식이라서요. 음, 그래. 너 꽤 금방 늘 거 같더라. 저, 사실 지금도 굉장히 빨리 칠 수 있는 표현 두 개 있어요. 오, 그래? 너 방금 처음 배웠잖아. 와 드디어 너의 숨은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 정말 기쁘구나. 뭔데? 크으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